네, 반갑습니다. 오늘 담아혈맹론 제가 이거 교재를 페이지를 없이 하다 보니까 번거롭게 해드려 송구합니다. 2번 중간 부분인데요. 지난번 했던 그 다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를 가지고 부처에게 예부를 할 것도 없고 마음을 가지고 부처를 염부를 할 것도 없다. 부처는 경을 잃지 않으며 부처는 개를 지키지 않으며 그렇다고 부처가 개를 범하지도 않는다. 부처는 지키고 범하는 것이 없으며 또한 선악을 짓지도 않는다. 부처를 가지고 부처에게 예부를 할 것이 없다. 부처를 이미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으면 가진 내가 있고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둘로 나뉠 것 없이 그냥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를 가지고 부처에게 예부를 할 필요는 없죠. 부처가 부처한테 예부를 할 필요는 없겠죠. 이게 이제 진실한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제 현실에서는 현실은 전부 다 이제 방편으로 모양의 물질의 세계에서 방편으로 하는 말이니까 현실에서는 이제 그냥 예불도 하고 예를 갖추고 연불도 하고 다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2법계, 4법계 이런 말이 이제 법화경 같은 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치적으로 본다면 진리에 입각해서 본다면 부처가 부처에게 예부를 할 필요가 없죠. 자기가 본래 부처인데 여기는 형상의 부처에게 예부를 한다는 또 다를 것이 없는데 와서 예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치적으로 본다면 진리에 입각해서 본다면 이렇게 절을 하고 있는 이 부처인데 절을 받고 있는 것도 부처고 절을 하고 있는 것도 부처인데 자기가 자기에게 절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또 마음을 가지고 부처를 연불할 것도 없다. 이 부처를 연불하는 그 마음이 부처인데 부처를 연불한다. 부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른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자기를 그렇게 부르고 그럴 필요가 없죠. 부처는 경험을 읽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가 한 말을 뭐하러 그렇게 막 그냥 애지중지하면서 읽겠어요? 또 개를 지키지 않아요. 부처는. 그 일곱수 일대족 행동 하나하나가 그대로 개가 되는데 따로 지켜야 할 개가 있고 범하면 안 돼야 할 개가 있다? 그런 게 없죠. 개율은 방편일 뿐이죠. 방편일 뿐이라서 이법계, 이치적으로 보면 부처가 개율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상계의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현상계의 측면에서는 현실 세계의 측면에서는 우리가 부처지만 부처에게 예불을 하고 우리가 부처지만 마음을 가지고 연불도 하고 부처는 경험을 읽을 필요 없지만 우리는 경전도 독성하고 부처는 개를 지키지 않지만 개율을 지킨단 말이죠. 이 법계와 사법계를 이제 잘 이게 이제 중도라는 말이 그거예요. 이와 사가 뭐해야 된다 하는 게 이법계만 치우쳐서 현실 세계를 완전히 막행막식 하면서 나는 내가 부처니까 절에 가서 절도 안 한다 하고 그래서도 안 되죠. 그래서도 안 되고 개율도 지킬 것 없다 하고 막 개율도 안 지키고 막 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회 도덕 법률도 지키지 않고 절에서 지켜야 할 어떤 개율이나 어떤 이런 어떤 인연관계도 함부로 하고 그래서 당연히 안 되겠죠. 현실 세계에서는 그러나 이제 우리 이법계에서는 진리에서는 진리에서는 그렇게 나뉠 게 없다는 것을 분명한 안목으로서 이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현실에서야 뭐 나이 많으신 분들을 우대해 드리고 또 절에 먼저 온 사람들을 선배로서 존중해 주고 부처님께 절을 하고 연불도 하고 독경도 하고 좌선도 하고 또 심지어 뭐 기도도 하고 절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어떤 아름다운 전통이고 어떤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근데 그 기복이라고 해서 무조건 욕할 필요만은 또 없는 것이 이제 이런 거예요. 이법계와 사법계를 우리가 잘 지혜롭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내가 이 공부를 해서 아 이 진리가 이치가 원래 이런 것이구나 라고 깨달았다고 해서 내가 아 이제부터 나 함부로 할 거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야 너희들은 아직도 그 기도 기복에 메어 있느냐 하 창피한 줄 알아라 그러면서 나는 그런 거 졸업했다 하면서 이제 우월감을 느낄 것도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도 태어나면 바로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야지만 어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거치지 않고 어른이 되는 사람은 없어요. 똑같이 이 근본법을 딱 들으면 아 이게 진짜 진실로 법이구나 하고 눈이 확 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있는가 하면 여러분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옛날에 책 한 권을 보고 너무 놀라워서 그냥 인생이 확 달라진 느낌이 들어서 이거를 대학교 다닐 때 그렇게 돈도 없는데 어떻게든 틈틈이 사모아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벗들에게 나눠줬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기억에요. 저도 100%를 원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10명에게 나눠주면 8명은 나처럼 반응할 것이다. 나처럼 이걸 보고 삶에 완전 환희심을 느낄 것이다. 그러고 줬는데 10명 중 8명이 아니라 2명도 아니라 1명이 있을까 말까 1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저와 다르더라고요. 제가 낫다 오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제가 맞았던 그 코드의 그 책이 다른 사람하고는 안 맞을 수도 있죠. 다 나와 같을 수는 없는 거죠. 그게 당연한 것이고 그걸 가지고 너희들 수준 낮아서 그래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더란 말이죠. 높고 낮고가 아니더란 말이에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수준이 낮은 것 같은데 그게 더 높은 것일 수도 있어요. 나는 법을 알았다 하면서 법에 대한 이법계에 대한 안목이 딱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법계에 대해서 딱 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다 쓸어버려요. 예의범절도 안 지키고 니나 부처 나도 부처 다 부처인데 그런 게 어디 있느냐 하고 그러지만 충분히 익어가지고 푹 익어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오히려 다시 현실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지금 기도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초등학교, 중학교 거쳐야 되듯이 어떤 정신적인 수준도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 사람이 기도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지금 내가 깨달음 이런 거 지금 내가 입에 풀치도 못하는데 무슨 깨달음이냐 내가 지금 병나서 죽을 것 같은데 공황장애가 와서 지금 막 혼란스러운데 무슨 깨달음이냐 이런 사람이 많죠.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꼭 그들을 우리가 내가 좀 법을 좀 알았다고 해서 그들을 무시한다면 그건 전혀 법을 모르는 거죠. 그들이 지금 기복 이게 수준이 낮다 높다라는 게 허상이에요. 내가 그렇게 둘로 나눠보는 거잖아요. 기복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뭘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냔 말이에요. 부처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직 내가 부처인지 모를 뿐이지 순도 100% 나와 똑같은 부처를 그들도 부처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처가 아니면 어떻게 기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그들을 수준 낮다고 보는 것 자체가 내가 수준 낮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겉으로는 차별하고 분별하면서 그렇게 어떤 높다 낮다 이런 차별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안목이 확실한 거죠. 안목이. 그러니까 그들을 무시하진 않지만 무시하진 않지만 그걸 또 쫓아갈 필요는 없는 거죠. 굳이. 그러나 뭐 또 그걸 할 일이 있으면 그걸 굳이 안 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내가 어느 도반 따라서 도반이 좋아서 도반 따라서 도반이 야 어디 저 어디 지장기도 하는 도량이 있는데 참 좋다. 같이 가자. 도반이 좋으니까 도반이 같이 가자. 도반 따라서 도반 따라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더란 말이죠. 공부를 하다가 내가 이제 선을 공부한다는 막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도반 따라 지장도량을 갔더니 네 무슨 지장부사 연불만 하고 지장경 하면서 잘못하면 지옥 간다고 얘기하고 잘하려면 복을 지어야 된다 하고 천도제를 해야 한다 하고 그러면서 막 지장부사 연불만 하고 이러더라. 그럼 그걸 하면서 막 내가 이런 건 하고 앉아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지장부사 연불라는 게 뭐가 문제예요. 쫓아가서 그걸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인연이 된다면 아니 국어책을 읽는 것도 공부인데 지장경을 읽는 게 왜 공부가 안 되겠어요. 모든 것이 내가 겉에 드러난 행위가 어떠냐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내 안에서 차별심이 없이 한다면 말 한마디 모든 것들이 전부다 이 공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 뜻을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되죠. 부처를 가지고 부처에게 예보를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반드시 예보를 안 하면 불자가 아니다. 이런 사람 있죠. 내가 새벽 기도를 매일 나갔어요. 새벽 예보를 매일 나갔어요. 그래서 새벽 예보를 나가면 나에게 뭔가 엄청난 어떤 복이 주어질 것 같고 내가 뭔가 느낌의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니까 뭔가 이렇게 깨어있는 것 같고 요즘에 미라클 모닝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부처님 전에 기도하니까 내가 더 손스러워진 것 같고 하루가 더 막 깔끔한 것 같고 뭔가 부처님께서 나를 가호해 주실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어서 새벽 예보를 하는 건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할 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럼 부처님께 좀 의지하는 마음이 들죠. 예보를 의지하는 마음이 들어요.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니 그럴 수 있을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살다 보니 내가 갑자기 직장에서 일이 많아져가지고 매일 밤 10시, 11시까지 일을 하고 밤을 어떨 땐 셀 때도 있고 너무 많이 힘들어서 몸이 막 충리나서 몸이 너무 힘들어질 정도로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새벽 예보를 안 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는 것도 새벽 예보를 부처님을 잘 모시는 것 때문에 새벽 예보를 잘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됐을 거다 하는 마음이 딱 있으면 몸이 축나서 죽을 것 같은데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꾸역꾸역 새벽에 일어나서 절에 가서 새벽 예보를 참석해야 된다라는 거기에 또 사로잡힐 수 있단 말이에요. 집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만 내가 성스러워지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부처님께서 나를 사랑해줄 것 같고 나를 돌봐주실 것 같고 나는 그 부처님의 가피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 같으니까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마음이 어찌 보면 어찌 보면 되게 수준 낮은 얘기죠. 그런데 이런데 걸려있는 사람들이 실제 많으니까 이런 거에 걸린다니까요. 몸이 아파서 쓰러질 것 같으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보를 가는 게 그게 올바른 사람이겠어요? 아 몸부터 챙겨야죠. 푹 쉬어야죠. 오늘 잠 자야죠. 그걸 부처님이들 좋아하지 않으실까요? 그게 예불 아닐까요? 어쩌면? 애들이 갓난아기가 막 아빠랑 놀아달라 그랬는데 엄마가 당신의 애 좀 봐줘 이러는데 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부처님한테 예불하는 게 더 중요해. 하고 뿌리치고 나가서 새벽부터 나가서 피곤해가지고 예불하고 예불하기 위해서 애들하고 놀아주지도 않고 난 빨리 자야 된다고 하고 예를 들어 그런다면 그게 예불이겠어요? 살아있는 애기 부처에게 아내 부처에게 얘도 병날 수 있잖아요. 얘를 건강하게 이 부처님을 자시봉해야죠. 근데 이제 우리 관념에 새벽에 팍 일어나서 예를 들어 이런 어떤 이게 틀리단 말이에요. 좋단 말이에요. 좋은데 거기도 과도하게 집착해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거기에 어떤 성스러운 새벽 예불을 하고 안 하고에 성스러운 뭔가가 결정적으로 깃들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 말이 딱 맞다니까요. 우리 저 조사스님 인도에 있는 사야다 조사인가? 조사스님 말에 그 조사스님이 어떤 보니까 딱 금기가 되는데 이분이 그 지역의 어른 스님이에요. 모든 스님들이 이분을 큰 스님으로 모시고 사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을 만났는데 당신 너희들 스승은 어떻게 사느냐? 우리 스승은 철저하게 새벽에 일어나서 철저하게 하루 종일 기도 염불 기도 열심히 하고 늘 좌선하고 풀만 먹고 정말 아주 청정한 범행을 닦으면서 개울을 철저하게 지키는 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조사스님이 그건 도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깨달음과 거리가 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그걸 도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화를 내면서 어떻게 우리 스승을 할 수가 있느냐고 막 뭐라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스승한테 가서 일러바쳤어요. 그런데 그 스승은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도인이구나. 그 사람을 쫓아가서 배워가지고 그 사람의 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사스님이 이 제자들이 막 헌담하면서 우리 스승처럼 이렇게 청정범행을 닦는데 어찌 도가 아니라고 하십니까? 당신은 어떻게 삽니까? 우리 스승 이렇게 철저하게 사시는데 당신은 어떻게 사십니까? 나는 철저하게 예불을 해야 된다고 집착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굳이 안하지도 안 된다. 앉아가지고 자선해야 된다고 철저하게 고집하지도 않지만 기도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고집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그냥 게으르게 노는 것도 아니다. 무조건 풀만 먹고 좋은 음식만 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막행막식 고집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이게 중도예요. 아무리 좋은 거에도 아무리 옳은 거에도 걸려서 그것만이 옳다라고 그것만이 진리라고 집착해버리면 어떤 특정한 행위가 어떻게 그 행위 자체의 성스러움이 깃들 수 있겠어요? 마음의 성스러움이 있는 거지 예불하는 그 행위 자체의 성스러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천배를 한다고 무조건 다성스러우실까요? 사람 막 죽인 범죄자가 죽이고 나서 괜히 찜찜하니까 천배했으면 그러면 죽였던 죄가 다 사라질까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저라는 행위 이 자체의 청정함이 이 행위 자체의 청정함이 깃들어 있을까요? 이 행위 자체의 어떤 수행력이 깃들어 있을까요? 앉아있는 그 자체의 어떤 법이 들어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절한다고 무조건 청정함? 이런 게 있겠어요? 절하면 그 인과 안보에 따라서 절을 많이 하면 몸은 좋아지겠죠 다리는 튼튼해지겠죠 혹은 절을 계속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천배 만배 하면 무릎 나가요 무릎 병납니다 진짜로 그건 인과한 거예요 그 사람이 기존에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갑자기 절을 많이 하면 그건 신심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그러고 살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진짜 웃기는 일이죠 아무리 내가 무릎이 아파도 삼천배를 하는 게 무조건 신심이 있는 거야 그건 무조건 옳은 거야 그런 생각이 있었다니까요 너가 신심이 있다면 버텨가지고라도 무조건 삼천배 맞춰야지 그게 신심이지 무릎 아프다고 안 하는 건 그건 신심 없는 사람이야 를 100% 믿었어요 저도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무릎 너무 아파가지고 못하면 신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욕했어요 근데 진짜 그렇냐는 말이에요 삼천배 하는 게 중요한가요? 삼천배 하면서 온갖 분별하고 망상하고 계산이 깔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절을 하고 나면 어떤 공덕에 나에게 기뜨리겠지 하고 욕심이나 부리고 분별 망상 속에 절을 하고 있었다면 그냥 다리 운동 밖에 안 되죠 좌선은 아무리 오래해도 좌선하고 앉아가지고 계속 망상 부리고 있었다면 좀 뭔 공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좌선 안 했어도 부처님 같은 스승을 만나서 오비구도 그랬고요 사립을 못 건년 사립을 못 건년에 250명의 제자들 다 마찬가지예요 가석존자 법문 듣다가 그냥 깨달았어요 참선 안 했는데 좌선 안 했어요 연불도 안 했고 독경도 안 했어요 예불도 안 했어요 좋은 스승 만나서 깨달았어요 이게 어찌 보면 이게 인과가 아닌 것 같지 않나요? 가만히 보면 부처님을 만나냐 만나지 못하느냐도 이것도 참 그러니까 경전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복이 없어서 태어나 보니 부처님이 없는 시대 태어나 보니 또 부처님이 없는 시대 그래서 내 소망은 부처님 계시는 그 시대에 태어나서 부처님 본문 듣기를 소망합니다 발언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절절하게 경전 속에 나오거든요 그런 얘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이 혈맥론에도 앞으로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요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시급히 스승을 찾아야 된다 이 얘기만 계속 나와요 부처님도 스승을 만나는 게 깨달음의 반이 아니라 깨달음의 전부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른 스승 만나서 그 옆에 이렇게 그 옆에서 하여간 내가 죽든 살든 거기 옆에 오면 듣는 거예요 그 노력할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복이 있다면 그것만으로 본인이 깨달을 수도 있단 말이죠 삼천배 안 해도 좌선 안 해도 그런데 이제 그런 스승을 내가 만날 수 있는 내 어떤 복이 있느냐 또 내 안목이 있느냐 그런 게 중요하겠죠 그런 스승이 있어도 내 안목이 없으면 여전히 욕할 수도 있죠 옛날에는 바른 법을 서로 하면 다 욕했으니까요 다 욕했어요 그리고 이제 당편 얘기하면 찬탄했어요 기도해야 돼 이러면 맞다고 맞다고 하고 뭔가 막 아는 척하면 도수를 부리는 척하고 내가 미래를 아는 척하고 당신의 미래를 내가 바꿀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고 저 하늘에 있는 천신과 뭔가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온갖 중생을 현혹시키는 속된 말로 흐리는 기술들이 난무합니다 영성계, 종교계의 중생들을 현혹시키는 기술들이 본인들이 그 기술 쓰면서도 본인이 지가 삿대다는 걸 알면서 쓰는 사람이 허다하다니까요 본인이 그걸 모르고서도 본인이 그러고 있다고 하면 그건 진짜 어리석은, 진짜 어리석은 구제가 안되면 어리석은 사람이고 본인이 안다니까요 본인이 삿대다는 걸 본인이 알고 그 짓을 한다니까요 왜 돈 되니까 이게 중생들이 속으니까 속으면서 나한테 갖다 바치니까 왜 그런 나쁜 짓을 할까요? 원래 그래요 돈이면 뭐라도 다 바쳐요 이게 중생의 속성이 역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인류 역사가 돈, 명예, 권력 이런 것 때문에 자식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권력 때문에 돈도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중세 교황님들 중에도 보면 오죽했으면 나중에 교황을 막 자세는 모르겠는데 너무 교황에 분노를 해가지고 아니어도 너무 아닌 그런 일을 한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최악이 이렇게 면제부 팔고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쪽 종교만 그런 게 아니죠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예요 이거 오가지고 장사하는 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돈이 되면 그런데 오히려 그게 더 맞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게 더 옳다 그건 믿음이 간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여러분 진짜 불교는요 영어며 뭐랄까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진짜 부처님 가르침을 불법을 딱 들려주면 안 들어요 듣기 싫어해요 그리고 반발해요 반발 반발 저는 제가 지금 이제 떠나서 얘기인데 옛날에 모절에 큰절에 갔을 때 이 본문을 하면서 하도 기복적인 기도 이런 것만을 하던 분들이 많아서 좀 강력하게 얘기를 했죠 하면서 기도 기복 그게 거기에만 지금까지 몇십 년 해왔는데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복이 주어집니까 저래서 기도한다고 내가 뭐 만사 형통 됩니까 돈 벌고 뭐 병 낫고 다 100% 된다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는 게 그게 진실한 말 아닙니까 불교 부처님 가르침는 그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 깨달아서 자기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괴로움에서 소멸되는 거지 화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그분들이 저한테 별 얘기를 안 하시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한테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와 스님 처음 왔을 때 진짜 신도인들 사이에서 반발이 많았었다고 뒤에서 욕한 사람이 엄청 많았었다고 본인들도 되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스님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얘기할 수가 있느냐고 그럼 그 기복을 지금까지 막 기도하면 된다고 했던 분들은 다 틀리고 자기만 맞다는 얘기냐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엄청 반발이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불만이 많았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거 한 6개월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얘기가 사라졌다는 얘기를 뒤늦게 들었어요 저도 뒤늦게 그런 줄 알았으면 조금 살살할 걸 그러니까 그게 바뀌는데 한 6개월이 걸리더란 말이죠 듣고 욕한다니까요 듣고 욕하기 그게 정상이죠 어찌 보면 듣고 욕할 수 있어요 그분들 욕하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안목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공부 안목에 따라서 자신의 마음이 얼마만큼 닫혀 있느냐 열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바른법을 전하는 절은 절 마당에 풀이 한층 온다 이런 얘기가 옛날부터 있어요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막 기도하면 다 된다 근데 부족 써줘가지고 이거 가져가면 다 된다 이거 얼마에 팔고 우리 절 뒤에 나오는 저 약수 저거는 그냥 약수가 아니다 막 물통에 받아서 절에 부처님 절에 올려놓고 이거 싸다 이거 10만원에 사가지고 가서 새벽에 딱 기도하고 먹어라 이러면 병 낫는다 예를 들어 이게 더 쉽고 더 좋아한단 말이죠 이거보다 이제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거 의지해가지고 다 낫는다 이래버리면 부족 써주고 이런 걸 한다면 좀 더 이제 낮은 수준의 방편이고 조금 더 수준이 올라간다면 이제 기도하고 수행하고 열심히 갈고 닦으면 된다 열심히 갈고 닦으면 수록 더 잘 된다 네가 안 된 거는 기도가 부족해서다 자력적으로 자기 스스로에게 이제 막 뭔가 하하라고 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수행의 종교였잖아요 기복의 종교를 하다가 한 단계 넘어가면 이제 수행의 종교로 바뀌어가지고 수행 열심히 합니다 거기도 계급이 나뉘어져요 수행 열심히 하는 사람과 열심히 못하는 사람 제가 학교 다닐 때 수련대를 갔는데 제가 그때는 제가 종교적인 우월감 같은 거가 제가 있었어요 내가 학생들 중에 제일 종교적으로 뛰어나 이런 망상이 있었어요 근데 수련대를 갔는데 제가 어릴 때 태권도를 오래 했었어요 태권도는 항상 오른발만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척추가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어가지고 참선을 오래 못하는 거예요 오래 앉아 있으면 막 여기 허리나 척추가 막 끊어질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은사 선생님께서 어떤 한의사에게 저를 데리고 와서 그러니 한의사분이 되게 심플하게 저보고 거울 보고 딱 서라고 하더니 탁 보면서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보세요 하는데 이게 탁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벌써 완전히 이게 뒤틀려 있다고 그 얘기를 하셔서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래 앉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오래 앉아 있는 게 수행의 정부라고 생각하던 때였어요 근데 제가 저보다 신심이 없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저 앞에 앉아 있고 수련대를 하는데 수련대 해봐야 맨날 참선을 하는데 저 앞에 앉아 있고 저는 뒤쪽에 앉아 있었는데 와 그때 그 충격과 그 비참함과 이 친구가 한 번 딱 앉으면 허리를 꼿꼿이 앉은 상태에서 흐트러지질 않는 거예요 저는 뒤에서 허리가 끊어져서 죽을 것처럼 해가지고 다리를 막 이 친구한테 지고 싶지 않아서 끝끝내 버티다가 버티고 버티다가 발을 한 번 바꾸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바꾸고 했는데도 얘는 한 번도 안 바꾸는 거예요 와 그때 그 비참함 내가 쟤보다 못하구나 그게 공부의 전문 줄 알았단 말이에요 밥 먹듯이 천배, 삼천배 하는 사람들은 와 아주 우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 단계를 이제 또 거쳐간단 말이죠 그 수준에 딱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냥 수행 많이 하는 게 최고예요 수행 많이 지키는 게 최고고 그런 사람들한테 수행 필요 없다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 죽놈이 이상한 놈이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당연히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이제 처음엔 이제 거기에 과다하게 치우쳐있는 사람을 깨뜨려주기 위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제가 강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와서는 그게 아니다라고만 자꾸 하니까 이제 그거는 교정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오히려 이 근본법이 최고야 선이 최고야 기복이나 수행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마음에서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또 그것도 아니다라고 또 깨주는 거예요 어디에도 내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무주법 어디도 머물러서 이것만이 절대 진실이다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내가 내 안목을 키우고 내 공부를 하는 어떤 방법으로 쓸지언정 그걸 쓰고 버려야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말들이 아주 참 많은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어요 딱 그 논에서는 당연히 부처에게 예불할 것도 없고 마음을 가지고 부처에게 예불할 것도 없죠 그럼 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하면 거룩하고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죠 거기 걸리지 않는다면 벌림없이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지혜가 있다면 어떻겠어요? 아니 저 플라스틱 부처님에게 절을 하는 것보다 아니 절에 가서 예불은 잘하는데 집에 와서 아내한테 못하고 자식한테 못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 잘났다는 아상을 가지고 사람들 막 깔아뭉개고 한다면 그건 진짜 살아있는 부처들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예불은 뭐예요? 부처님께 머리 조아린다는 건 예불을 하는 걸 통해서 나를 낮추는 거거든요 내 아상을 내가 잘났다는 아상을 탁 굽히는 거거든요 나라는 걸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나를 내가 잘났다 나다 내 것이다 내가 옳다 나는 잘났다 하는 그 상 아상을 타파하는 게 불교에서 깨달음의 지름길이니까 그거에 대한 상징적인 방편으로 부처님께 예를 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치가 전도가 돼가지고 부처님께 예불은 기가 막히게 자랐는데 자기는 영적인 우월감에 시달리면서 너희들은 나보다 수준이 낮아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상대방을 깔아뭉개고 있다거나 심지어 내가 내 자성을 확인했다 견성했다 이래가지고 나는 너희들과 다른 사람이야 그런 우월감에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은 예불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살아있는 부처에게도 예불을 못하면서 형상에 있는 부처에만 예불을 한다면 그건 금강경의 가르침과 어긋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형상의 부처님께 예불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또 당연히 형상에 계신 부처님께 예불할 건 하고 다 하면서도 그 본뜻에서 어긋나지 않으면 이제 자유로움이 있는 거예요 자제함이 있는 거예요 하면 해서 좋고 안 하면 안 해도 꺼리 깨림직함이 없단 말이에요 예불을 해야지만 예불인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예불이죠 내가 부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이 다 부처님인데 그들을 존중해주고 그들과 상호 아름답게 소통을 하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존중이죠 그게 예불이에요 무엇이든 부처로서 볼 수 있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가 이 말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말이 나온 당처에 딱 있을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해도 그게 다 염불이에요 똥도 염불이에요 말은 똥막대기가 부처란 말이에요 임재, 운문스님 이런 분들은 저 돼지우리에 돼지를 묶는 소를 묶는 말뚝이 부처고 보살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무엇 하나 부처 아니고 보살 아닌 게 없단 말이죠 진리 아닌 것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 예불과 예불 아닌 것이 따로 없어요 진리와 진리 아닌 것이 따로 없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게 다 염불이 된단 말이에요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 타불 이것만 부쳐야겠어요? 말은 똥막대기 이것도 부처인데 그러니까 숭산스님께서 외국인 제자가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우리 외국인들은 관세음보살 발음이 안 되는데 하여튼 발음 잘 되는 건 다른 거 없나요? 근데 뭘 잘하냐? 뭐 그냥 우리나라 말 다른 거 다 잘합니다 한국 사람도 알고 외국인들도 잘 아는 말 중에 뭘 잘하냐? 예를 들면 코카콜라 이런 거는 다 알잖아요 너는 그러면 관세음보살 하지 말고 코카콜라, 코카콜라, 코카콜라 연불해라 그것도 연불이다 이게 이해가 가세요? 코카콜라가 연불이라니까요 나무, 아미, 탑을 반복해서 하는 것과 코카콜라 반복해서 하는 게 다르지 않다니까요 성모 말이야, 성모 말이야 하는 게 다르지 않아요 말의 내용을 쫓아가면 다르지만 말의 내용을 쫓아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연불이거든요 말에 속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를 게 없잖아요 코카콜라 이게 부처죠 관세음보살 이것만 부처가 아니라 부처를 가지고 부처에게 연불할 것도 없고 마음을 가지고 부처를 연불할 것도 없다 부처는 경을 익지 않으며 부처는 개를 지키지 않으며 그렇다고 부처가 개를 범하지도 않는다 억지로 개를 지키려고 하지도 않아요 아까 그 조사 스님처럼 난 억지로 개를 지키려고 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개를 범하지도 않는다 개라는 게 따로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불교의 개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하나 있죠 다른 종교는 제가 다른 종교가 많나 보니까 저도 그걸 보고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 개율이 절대적이 돼요 술 마시지 말아라 이러면 술을 입에 한 모금이라도 입에 대자마자 개를 범한 거예요 대자마자 내가 악을 지은 거예요 내가 악행을 한 거예요 나는 이제 선과 악에서 악을 택한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악인이 돼버린 거예요 맥주 한잔을 마시자마자 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게 실질적인 악이니까 고정적인 악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궁금하죠 그러면 과일을 과일줄과 발효돼서 술이 되면 발효되기 전과 발효되기 후 발효되기 전은 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발효되기 전에 먹어도 죄가 안 되는데 발효되고 나면 먹으면 죄가 돼요 그럼 발효될락 말락하는 그때 먹으면 이게 죄인가요 아닌가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음식 먹을 때 기도하는 게 절대 진실이면 음식 먹었는데 기도를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맞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대요 성적자분들도 대충 한 천원 밑으로는 기도 안 하고 먹고 천원 위로는 기도하고 먹는다 이게 뭔가 기준을 정해야 되니까 물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먹을 수 없잖아요 그거 대충 정한 거 아니에요 그게 본인들도 어쩔 수 없어요 대충 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절대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안 하고 먹는 게 죄가 되면 아니 사탕 하나 먹어두고 기도하면서 먹어야죠 절대 죄라면 그게 모이면 큰 죄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절대일 수가 없는 거죠 절대선 절대악이라는 게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불교는 불교의 계율은 다른 점이 술 마시지 말아라 술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권유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계율을 알겠습니까? 지키겠습니까? 해놓고 나서 나중에 가서 스님들이 다들 뭐라고 해요 계율을 다 여법하게 주고 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이 계율에도 집착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열고 닫을 줄 알아야 됩니다 계율을 지킬 줄도 알아야 되지만 그것만 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의 치우친 거다 계율을 범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계율에서도 자유로워야 됩니다 이 소리 아니겠어요? 이게 중도의 길이에요 이게 불교의 위대함이에요 막행막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멋대로 그냥 네 입맛대로 지키든 말든 맘대로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기 걸리지 말라는 것이지 그 계율을 방편으로 삼아 마치 밀림에 가면 참선하려고 앉아 있어도 막 주변에 독사가 들끓거나 사자호랑이가 막 나를 잡아먹으러 오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데 울타리가 딱 쳐져 있으면 집이 딱 하나 이렇게 쳐져 있으면 그 안으로 나를 해코지할 만한 다른 짐승들이 안 들어오면 내가 평화롭게 앉아서 참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것과도 같은 게 계율이에요 도움을 준단 말이죠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게 절대라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절대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큰 스님들은 이렇게 말하죠 처음에는 내가 계율을 지켜야 되지만 나중에는 계율이 나를 따라온다 계율이 더 이상 묶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큰 스님들 이야기들 보면 어때요 정말 자유자제하게 사시죠 근세에 무슨 춘성 스님 같은 분도 의정부, 도봉산 이런 데 계시다가 늘 산을 내려와서 시장 통에 가서 국밥 달라고 해서 막걸리하고 같이 먹으면서 시장에서 사람들 같이 얘기 나누고 그러면서 교화를 했다는 거죠 원효 스님도 표지박을 두들기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시장 통에서 대한스님과 함께 중생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동사석 했단 말이에요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러면서 교화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생각을 가지고 그분들을 판단할 수 없어요 그분들이 계율을 어긴 삿된 스님이냐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판단 불가해요 우리가 부처님이 개를 지켰나 안 지켰나를 쳐다보고서는 부처님이 개를 어겼습니다 당신이 부처님 될 자격이 없으니까 내려오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걸로 따진다면 대받았다가 최고였어요 왜? 대받았다가 부처님 교단을 뒤엎어서 자기가 부처가 되려고 아무리 해도 부처님의 이거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을 혹하게 현혹시키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을 고안해낸 게 부처님은 타락했다 옛날에 부처님이 아니다 사람이 달라졌다 뜨든히 달라졌다 하면서 부처님 옛날에 저 산에서 절도 없는 곳에서 그냥 주무셨고 옷도 허름한 옷 맨날 누더기 옷 입고 사셨고 그랬는데 지금 부처님 봐라 왕들이 주는 음식도 먹고 장자들이 지어준 아주 큰 절에서 살면서 제자들의 시봉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사신다 저게 무슨 수행자냐 나는, 나 대받았다는 부처님같이 그렇게 저렇게 살지 않겠다 나에게 와라 나에게 오면 진짜 올바른 불교를 내가 하겠다 하면서 다섯 가지를 딱 난 이렇게 살겠다 첫째 정확히 기억이 낫나요? 대충 이런 거예요 첫째, 나는 절에서 살지 않겠다 산 밑에서 무덤가에서 나무 아래서만 먹고 자고 하겠다 나는 부자들이 주는 맛있는 음식 공양받지 않겠다 난 아주 안 좋은 음식만 먹고 살겠다 난 옷 그때 당시 왕이 가사 한 500벌을 보시하고 이런 일들도 있거든요 난 그런 가사 받지 않겠다 질 좋은 가사 안 받겠다 나는 저기 저 무덤가에나 쓰레기장에 가가지고 신도인들이 입다 버린 그런 옷만 찾아가지고 쪼가리쪼가리 기워가지고 입겠다 그게 진짜 수행자 아니냐 이러면서 강화된 다섯 가지 개요를 딱 가져왔어요 부처님께서 그것은 정법이 아니다 그것은 중도가 아니다 당장 마하 가섭이라고 하는 두타행 그렇게 두타행을 아주 청정범행을 하고 있는 산골짝에서 살고 있는 가섭에게도 부처님께서 몇 번 권했어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절에 와서 제자들에게 시봉도 받고 편한 절에서 좀 살아라 근데 가섭이 저는 제가 두타행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집착이 없습니다 그냥 제 성향상 이런 게 좋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좋은 곳에서도 살 수 있고 산에서도 살 수 있고 무엇이든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그냥 저는 이게 편하고 저 하나 정도의 제자 하나 정도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 것도 나중에 이런 성향이 맞는 사람에게는 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에 저는 걸리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부처님께서 그래 그렇다면 너가 여기에 거기에도 두타행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면 이것만이 옳다라고 사로잡혀 있지 않다면 인정하겠다 해서 두타행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만 그게 청정범행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어떤 행위 속에 청정범행이 깃돌아 있을까요? 거짓말을 했다고 청정범행을 어긴 거예요? 거짓말을 할 때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살리는 거짓말은 해야죠 누군가를 살리는 거짓말은 해야죠 그게 청정범행이에요 고기 안 먹는다고 그게 청정범행인가요? 부처님은 고기 안 드셨나요? 주는 대로 드셨죠 그러니까 그 겉모양에서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는 깨달음을 얻으면 그렇게 겉모습이 내가 상상하던 그 도인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도인에게 우리는 투사하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도인을 찾아 나서잖아요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내가 모양지어서 만들어놓은 그 이상형의 도인 찾아보세요 전 세계를 뒤져서 있나? 여러분이 깨달으면 그냥 가정주부 도인이에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돼지고기 사다가 김치찌개 끓여서 맛있게 먹는 도인이에요 옆집 말 안 통하는 아줌마가 자꾸 와서요 욕을 하고 하면 같이 욕도 한마디 해주고 하는 도인이란 말이에요 제가 만난 분들은 싸울 때 싸워도 잘 싸우던데요 때로는 흥분도 하고 또 때로는 자기 정치적 성향을 막 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니까요 이념 따라 정치적 성향이 없어야지만 도인이 아니에요 좌우 다 될 수 있어요 무엇이든 될 수 있어요 불교 안에만 도인이 나온다? 그렇지 않아요 이제 앞으로 시대 보세요 지금 제가 듣기로도 꽤 여러 명이에요 목사님 신부님들 중에도 이 공부를 하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심지어 이 공부를 해서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이렇게 나누는 분들 본문을 시작하는 분들도 계세요 또 이 공부를 추천하는 분들도 계시고 신부님들에게 앞으로 보십시오 목사님들 도인이 나타난다니까요 신부님들 도인이 나타나서 성경의 진면모 정말 도마보금 같은 어떤 예수님 자체가 수행자예요 수행자 예수님은 구약과 신약을 보면 완전 판약이 다르잖아요 결이 달라요 결이 구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는 다르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 신약성서거든요 신약성서의 딱 액기스 이런 걸 보면 되게 도인다운 선적인 품모가 많아요 그러니까 도마보금 같은 책을 보면 이건 뭔 선어록 같아요 정말 딱 선어록 같아요 학자들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십몇 년 동안의 기간 그 당시에는요 아조카홍이 BC 200년, 300년 전에 벌써 그리스, 이집트 이런 데까지 다 전법사를 다 보냈어요 불교, 포교하기 위한 전법사를 아조카 왕이 왕이 심지어는 자기 아들까지도 추가시켜가지고 아들을 대표로 스리랑카로 보냈다든지 마인다장으로 보내고 그러니까 그렇게 유력한 인사들까지도 대거 막 출가도 시키고 그래서 그 유력한 스님들을 모셔서 전법을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전 세계로 막 그냥 포교사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때 그게 벌써 BC 200년, 300년 때인데 그 이후에도 그게 칸시카 황 때도 그렇고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벌써 당연히 그때 이미 그 당시 알렉산더가 부처님 그 바로 직후잖아요 그때 벌써 인도 근처까지 왔었단 말이에요 그 이전부터 벌써 교역은 활발했어요 원래 그리스, 이집트, 인도 여기까지의 그 루트는요 벌써 BC 그 이전부터 엄청난 교통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 불교라는 인도의 저 동쪽에 동쪽에 가면 도인이 있다 부처라는 존재가 있다 부처의 법이 있다라는 얘기가 당연히 있었죠 불교도 이집트나 이란 그 쪽에 영향 많이 받기도 했고요 일부가 대성불교에서 특정 부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교학자들이 하는 말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말이죠 제가 인도 갔을 때 보니까 두 군데 사찰에서 보니까 여기가 예수님이 오셔서 출가하고 수행하셨던 사찰이다 그래가지고 BBC에서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 나온 이후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성지순례를 절로 왔대니까 인도 라다크 쪽에 예수님이 계셨던 절이라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가르침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종교가 서로 싸울 필요가 없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누군지가 뭐가 중요해요 누군가가 도를 얻었다면 그거 도인인 거예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종교죠 그럼 그 법의 핵심 목사님 신부님들이 그 법의 핵심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들을 이제 통달하는 분들이 생길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뜻 낙철을 확 온 존재로서 깨닫는 내가 그냥 믿기만 하다가 신을 믿기만 하다가 내가 예수가 오기를 기대해만 하다가 메시아가 언제쯤 올까?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마음의 때가 메시아인가? 아니 아직 메시아 안 왔어 이런 거 가지고 종교가 나뉘잖아요 그것만을 찾아오다가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누가 메시아인가? 이러다가 하하 내가 메시아요 내가 신이었구나 하는 것을 자기 존재로 확인하는 분들이 생기죠 그분들이 예수예요 제2의 예수 예수님들이 탄생한다니까요 앞으로의 시대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불자들이 야 이 불교의 전통 가르침을 교회에 뺏기는 거 아니에요? 뺏겨야 돼요 다 나눠가지는 거예요 이 법은요 마음은 아무리 쓰고 써도 다 앓고 없어지지 않아요 돈은 내 걸 나누면 나눌수록 돈이 없어지잖아요 이 법은 마음은 진리는 나누면 나눌수록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원망구족이라서 언제나 원망구족이라서 결코 사라지건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나눠야죠 그래서 그 옛날 예수님의 진정한 가르침이 왜 진정한 가르침이라 그러겠어요 자기 생각으로 해석한 예수님의 가르침만은 사람들은 알면서 지나왔던 세월이 200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생각으로 자기 분별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식대로 해석된 신은 예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온갖 종파가 나뉘잖아요 교파가 나뉘잖아요 신관을 가지고도 교파가 나뉘어요 뭐가 신이냐 인격적인 게 신이냐 인격적이 없는 게 신이냐 정경과 정경이 아닌 것이 뭐냐 그냥 회의해가지고 이거 통과할까 말까 회의하다가 그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을 가지고 이만큼은 정경으로 하기로 하자 오케이? 인정 그런 거예요 전생? 그거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죠 성경 안에도 근데 그거 없는 걸로 하자 사람들이 회의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전생 관련된 건 빼자 오케이 그래서 빠지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를테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불교도 마찬가지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부파불교에서 머리로 분별로써 연구하고 학자들이 해석하는 부파불교가 만들어진 다음부터는 불교가 완전히 부처님의 뜻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교학만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몇백 년 동안 그래서 스님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제과자들이 부처님의 본뜻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스님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처님의 본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분별을 가지고 부처님 교학을 그렇게 연구한다고 아비달마 불교를 만든다고 그게 불교입니까 그건 불교의 부처님의 낙처가 아니다 부처님의 본뜻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대성불교 운동이에요 그것의 핵심은 제가 불자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운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본뜻을 그때도 아는 사람이 잘 없었고 2000년 동안 자기 생각으로 해석된 아비달마 불교처럼 생각으로 해석된 어떤 가르침들만 오다가 이제 눈뜨는 직접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낙처에 눈뜨는 성경이 가르친 성경이 다를 가르치는 손가락이라면 그 다를 보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이제 기독교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예수님의 진정한 가르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눈뜨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먼 훗날 백년 후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제가 20년 전만 해도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처음 인터넷 시작할 때 천리안으로 채팅을 했었거든요 천리안으로 채팅하면서 제가 군법당에 있을 때 저희 군법당에 제가 매주 법회를 두 번씩 신교대를 보는데 신교대 200명, 300명이 나오는데 교회가 초코파이를 두 개, 세 개에다가 음료수를 주는데 그때 저는 우리 절이 너무 신도님이 없으니까 돈이 없잖아요 절이 그러니까 초코파이 한 개만 주는 거예요 요구르트도 못 주고 음료수는 생각도 못 하고 요구르트를 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못 주겠는 거예요 네 줄짜리 요구르트조차 못 주겠는 거예요 요구르트로 다 하나 같이 줬으면 좋겠고 좀 더 인심 쓰면 나도 저들처럼 두 개를 줬으면 좋겠는데 초코파이만 한 개 주는 게 너무 그래서 천리안에다가 제가 글을 올렸어요 불교 무슨 방에다가 기차저차 합니다 이거 좀 좋은 방법 없을까요 이렇게 올려둔 것 같아요 그때 어떤 거사님께서 그걸 보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서울에 여기저기 빵집 빵집인데 오늘로 내일부터 못 먹는 오늘까지 유통기한 끝나는 빵인데 오늘 새벽이나 전날쯤 한 하루 정도 남은 유통기한 남은 빵인데 먹는 데는 아무 문제 없는 빵을 가져다 드릴 수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딱 법에 있는 날 그 날 유통기한 괜찮은 것들 그런 걸 좀 해다 주실 수 있나요 그랬더니 가능하대요 그래서 그분께서 서울에서 빵집 몇 군데를 들려가지고 이만한 박스에다가 그것도 그냥 빵이 아니고요 막 소세지 피자 들어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군법당에서 이런 걸 준다는 초코파이만 주다가 감동의 국바지네 그때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날 그 나눠주던 날 정말 와 정말 난리도 아니었죠 법당에 200명 300명 나오다가 그 다음 주에 450명 나와가지고 목사님한테 혼났죠 우리가 먹는 거 가지고 경쟁이 되겠냐 서로 지키끈 지키면서 재미난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서울에서 대학생 찬송 찬양하는 팀들이 오더라고요 먹는 걸로도 그걸 못 당하겠대요 못 얘기하다 이렇게 혼대까지 왔나요 이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부처는 지키고 범하는 것이 없으며 또한 선악을 짓지도 않는다 부처는 지키는 것도 없어요 지킬 게 없어요 범할 것도 없지만 여러분들 괴로운 이유가 이건 뭘까요 내가 딱 지키고 있는 게 있어서 괴로워요 내가 지킬 게 있어서 괴로워요 내가 쥐 게 있어서 가질 게 있어서 뭔가 내세운 게 있어서 내가 이제 취사간택이라고 했잖아요 취할 게 있거나 버릴 게 있는 사람은 괴로워요 근데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는 사람은 괴로울 게 없어요 100% 여기에 딱 들어 맞아요 모든 괴로움은 근데 본인 스스로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걸 못 보는 거죠 내가 어디 취했는지를 못 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취하고 있구나라는 자체를 내가 쥐고 있다는 자체를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왜? 난 옳은 얘기하는 건데 난 올바른 걸 하고 있는데 올바른 거에 취해 있으니까 올바른 거에 집착해 있으니까 자기가 못 보는 거예요 이건 그냥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옳은 것, 그른 것 그걸 일시에 다 놓아버려야 돼요 일시방각 일시에 놓아버려야 돼요 옳은 거에도 취하면 그건 자기 괴로움이 돼버려요 남편이 담배 피면 안 돼 왜? 맞으니까 돌아다 남편 폐앙거릴 건데 하고 이건 100% 옳으니까 그게 자기 생각이에요 내가 취하는 거예요 남편은 술, 담배 하면 안 되라는 그 생각을 내가 취한 거예요 그게 옳은지 그른지는 알 수 없어요 설사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옳은 게 옳을 확률이 훨씬 높더라도 100%는 아니에요 자기가 그 생각에 집착하는 거지 모든 괴로움은 전부 다 자기가 딱 쥐고 있는 한 생각이 있어서 괴로운 거예요 그것만 내려놓으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스님이 맨날 받아들이라고 했는데 그건 진리 아닙니까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안 받아들여져서 괴로워요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를 상으로 내세우고서는 그 상을 취하려고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받아들이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받아들임을 상으로 취해가지고 이걸 쥐어서 내가 받아들이는데 성공하면 기쁘고 성공하지 못하면 괴롭고 그게 바로 법상이에요 법을 상으로 취해가지고 법을 취사간택하는 거예요 법을 취사간택하는 건 그건 법이 아니에요 법이라는 상을 허망하게 쥐고 있는 것뿐이지 빈손이에요 쥐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괴로울 게 없어요 불교는 불교를 쥐도록 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지 않아요 다 빼앗을 뿐이지 다 빼앗고 나서 그래도 제일 좋은 거 주지 않나요? 아닙니다 주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쥐 게 있으면 괴로워요 그게 불교라 할지라도 불교를 쥐면 괴롭습니다 여러분 불교를 취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들의 분별로는 이해가 안 되는 점이에요 우리는 다 불교를 쥐고 싶거든요 왜? 분별의 구조에서는 아니 스님이 저런 얘기하면 돼? 그래도 불자를 많이 늘려야지? 아니 교회도 성당도 그런 얘기 자꾸 하면 어떡해? 틀리는 말이라니까요 교회 성당 절이 따로 있으면 그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불교에서만 내세우는 법이 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빼앗는 게 있을 뿐이지 불교조차 빼앗는다니까요 법조차 빼앗는다니까요 그래야 진짜 자유로움이 있어요 다 버려버리고서 법 하나를 쥐고 있다? 그럼 법에 집착해요 법에 집착해요 그래서 괴로워져요 대부분이 그러고 살거든요 애누리가 없어요 얄자 없어요 전부 다 이래요 전부 다 내가 취하는 어떤 거 내세우는 어떤 거 아니면 내가 버려야 돼 하고 싫어하는 어떤 거 취사 간택에서 괴로움이 온다는 게 분별심이라는 게 그 말이에요 그것만 없다면 그러니까 부처는 지키고 있는 게 없어요 범하는 것도 없지만 지킬 게으리 부처에게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불교 교리를 지키려고 바등바등 애를 쓸까요? 그런 거 없어요 불교 교리는 뭐냐면 그냥 그거 쥐 필요 없어요 하는 말을 한 게 불교 교리라고 나중에 부파불교 교학자들이 4성제 3법인 12연기 이런 식으로 교리화 시킨 거예요 교과에서는 그런 말이 없는데 참고서에 무슨 3법칙 이런 식으로 정리화 시킨 거예요 부파불교라는 참고서 속에서 부처님은 그저 심플해요 여기 묶여있는 사람에게 그거 아니다 항상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항상 하는 거 아니다 나라고 집착하는 사람에게 나 아니다 그런 거 쥐면 다 괴로울 뿐이다 그거 쥐지 않으면 해탈이다 그게 4성제 3법인 4법인이거든요 그래도 이건 진짜인데 아니다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질 뿐이다 그러니까 쥘 필요가 없다 그게 연기법이고 그래도 버전시 내가 있고 남들이 있는데요 내가 있고 남이 있는 게 진짜 맞느냐 자기가 직접 확인해봐라 부처님 말 믿고 그런가 하고 머리를 해석하지 말고 직접 자기가 확인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12차 18개가 공하다 하니까 아 교리로 안입이 쓰시는 색상의 미적법 안식이식 비식 아 이건 공한 거 공식으로 외우면 뭐 할 거예요 머리를 외운다고 그게 도움이 됩니까 내가 있고 세상이 있고 의식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주관계, 객관계, 의식계가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없다 그럼 그게 왜 있는 것처럼 느끼죠 우리는 눈 깊고 혐음 뜻이 있음으로 색상의 미적법이 있고 색상의 미적법을 의지해서 눈 깊고 혐음 뜻이 있다 눈이 있어야 보는 것이 있죠 보이는 것이 있어야 눈이 있어요 내가 눈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못 봐요 보이는 것이 없어요 서로 의지해서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서로 의지해서만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연이 아무것도 못 먹고 막 굶주리고 물도 못 먹고 근데 너무 마시고 싶고 이런 인연으로 딱 몰아가면 뭐가 보이냐 하면 분명히 내 눈에는 오아시스가 보여요 사막을 걷다가 내 눈에는 오아시스가 분명히 있어요 왜? 안근으로 색경이 접촉되어요 그래서 아 저 물 먹어야지 하는 의식이 들어요 주관계 객관계 의식계가 착 펼쳐진단 말이에요 진짜인 것처럼 왜? 인연이 그렇게 모이니까 근데 그거는 허상이었잖아요 진짜가 아니었잖아요 왜? 인연이 그렇게 모이면 그게 진짜라고 느껴져요 인연이 보수인 집안으로 가면 보수만 절대 옳다고 느껴지고 인연이 진보 진영 쪽에 있으면 진보만 절대 옳다고 느껴져요 근데 자기는 그 생각이 진짜라고 느끼잖아요 그건 인연 따라 만들어진 건데 인연이 그걸 만들어낸 거지 실제 그런 게 없어요 보수도 없고 진보도 없어요 인연이 우리나라에 태어나서 허리 허리 한 사람이 예쁜 사람이야 이런 우리나라가 태어나면 막 다이어트 하려고 기를 쓰겠죠? 근데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 뚱뚱할수록 미인이래요 그럼 그 아프리카 부족은 먹을 것도 없는 가운데 어떻게든 먹어가지고 막 살을 찌우려고 기를 쓰겠죠 그게 아름다움이라면? 그럼 뭐가 미인이에요? 그건 인연 따라 미의 기준도 생기고 사라진 거잖아요 그 의식계가 그냥 인연 따라 만들어진 것 뿐이잖아요 내가 여기서 이걸 보니까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저기서 저걸 봤으면 딴 게 만들어졌을 거예요 주관계와 객관계? 육근과 육경? 이게 그냥 서로 의지해서 일어날 뿐이야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주의깊이 아무것도 말이야 나라는 것도 바깥의 세상이라는 것도 의식이라는 것도 다 진짜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18개를 얘기를 한 거지 18개라는 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있는 줄 착각하니까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몸과 마음을 나라고 너무 철저히 믿고 살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색원이 뭐하고 수원이 뭐하고 상원이 뭐하고 이게 다 인연 따라 만들어진 거 아니냐 색수상인식이 인연 따라 만들어졌을 뿐이다 어떻게 색수상인식이 인연 따라 만들어지느냐 눈깊게 흐면듯이 색수상인 비축법을 접촉할 때 접촉할 때 여기에서 수상사 느낌, 생각, 의지가 일어난다 그러면서 설명한 게 그럼 그것은 어디서 일어났냐 의식, 의식은 어서리냐냐 행, 행은 어서리냐냐 무명 그게 12연기를 설명한 거거든요 이건 교리를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교리를 만들려고 만들었으면 처음부터 12연기 이렇게 해서 제자들에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초기불교 경전 보세요 12연기 이렇게 해서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2지연기, 3지연기, 4지, 5지연기, 6지연기, 7지, 8지연기 9지연기, 10지연기, 어떤 때 11지연기, 12지연기 천천 별이에요 그 말은 뭐겠어요 그걸 간략하게 얘기해줘도 들만한 사람에게는 간략하게 얘기해준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상세히 풀어줄 만한 인연이 되고 상황이 되고 이래야 될 땐 또 그렇게 얘기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교류가 전부 다 그거 아니라니까? 이 소리예요 쥐을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지킬 게 없다니까? 이 소리예요 취할 게 없다? 이 소리예요 아무것도 쥐을 게 없습니다 붙잡을 게 없어요 불교 교류조차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불법은 이름이 불법일 뿐 불법이라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불법은 불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불법이다 불법에조차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싹 쓸어버리고 불교만 딱 잡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라고 이러면 질 것도 없지만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남아있으면 괴로움의 씨앗이 돼요 여러분이 불교를 딱 쥐고 있게 되면 뭐가 생기겠어요? 불교를 좀 그래도 내가 포기하고 싶은데 불교를 좀 키우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불교에 집착한 거죠 석가무리 부처님의 목적이 불교를 키우는 거겠어요? 세상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들을 괴로움에서 해결해주는 거 그게 부처님의 참뜻 아니겠어요? 부처님에게 불자와 비불자가 중요할까요? 불교 경전에 보면 브라마니요 브라마니요 브라만들이 무수히 와서 부처님께 법을 묻는단 말이에요 야 너는 우리 불교 아니잖아 너는 가 너한테 나 법을 설해줄 수 없어 그랬냐는 말이에요 안 그랬어요 브라만들에게 법을 설했단 말이에요 종교 상관없었단 말이에요 부처님께는 왜? 나는 불교라는 종교 교세 확장 이런 게 내 목적이 아니니까 일체 중생이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더 괴로움을 해결하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으로부터 그 어떤 것도 줄 게 없어야 돼요 진리조차 줄 게 없어야 돼요 완전히 줄 게 없으니까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지키고 범하는 것이 없어요 지켜야 돼 범하면 안 돼 이런 게 없어요 부처님은 게울이 없어요 게울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나 게울을 범하지도 않아요 선악을 짓지도 않아요 부처님에게는 선악이 없기 때문에 선과 악이 따로 없습니다 만약 부처를 찾고자 한다면 반드시 견성해야 하니 견성이 곧 부처다 부처를 찾고자 한다 그럼 견성해야 됩니다 자기 성품을 견성하니까 대단한 뭔가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성품이라는 게 뭐냐면 성이라는 게 뭐냐면 상과 성을 우리 중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방편으로 쓴 거예요 상은 이렇게 모양 있는 것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모든 것들 그걸 다 상이라 그래요 상 아닌 게 있어요? 상 아닌 게 없어요 전부 다 상이에요 생겨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상이에요 생멸법, 생멸상 이러잖아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건 전부 다 상이에요 그런데 생겨나고 사라지는 게 있으려면 어디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이 글씨를 쓰려면 저런 바탕 채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림을 그리려면 스케치북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다못해 빔프레직트를 쏘려면 빔프레직트를 쏴주는 판이 있어야 되잖아요 스크린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상이 일어나려면 상이 전에 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이 성은 그 대신 이것은 있다거나 없다로 말할 수 없어요 있다거나 없으려면 그건 다 상이니까요 어떻게 생긴 바가 없어요? 성은 왜? 생긴 거는 다 상이잖아요 거기서 나타난 거니까 다 상이잖아요 이건 있다거니 없다거니 말할 수 없어요 크다거니 작다거니도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없는 건 아니다 보니까 왜? 상을 통해 성이 있음이 확인되다 보니까 성이라고 이름만 있는 거예요 이름만 이름만 성이라고 이름 붙였을 뿐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 성이라는 건 뭐겠어요? 모든 상이 드러나는 바탕, 번질 그 이면의 진실 그러니까 상은 파도를 상이라고 하죠 파도의 비유, 모든 모양 이름따라 생겨난 파도를 상이라고 하는데 파도가 일어나라면 이 파도가 바로 바다이기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이 바다를 성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파도만 본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잘났구나, 크구나 나는 못났구나, 가난하구나 근데 진정한 본성은 파도가 아니라 바다 바다는 이 파도, 저 파도가 다 똑같은 바다예요 남자, 여자가 바다 자리에서는 똑같아요 남자, 여자는 분별일 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할 때 맨날 하는 서법이니까 저 서법 다 들었었는데 다 아는 거야 나 다 이해했어, 옛날에 다 이해했어 이러고 지나가면 안 되고요 지금 여기에서 자기가 확인을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법문을 들어야 돼요 이거를 법문을 듣고 이해해서 저장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남녀가 없다 하면 생각 딱 끊어버리고 생각으로 생각하면 남녀가 있죠, 당연히 생각은 과거나 미래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옛날에 내가 목욕탕 가서 내 거울로 내 얼굴을 봤는데 내 몸을 봤는데 나 남자 봤는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생각 내려놓고 진짜 내가 남자인가? 여잔가? 그 생각 없을 때 남자, 여자가 있어요? 내가 늙었나? 가난한? 젊은가? 실제 늙고 젊음이 있습니까? 내가 진짜 늙는 게 있냔 말이에요 진정한 자기 여러분 나는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있는데 그 나가 이게 늙거나 젊으냔 말이에요 자기가 그냥 확인을 해보란 말이죠 이 나는 늙고 젊고 그런 게 아닌데 하고 스스로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태어나거나 죽는 게 있느냐는 말이죠 크기가 있느냐는 말이죠 모양이 있느냐 이 모든 모양의 그 본바탕이랄까 이거 이제 성이라고 하는데 이 성, 자기의 성품 나로 본다면 나를 제가 최대한 말로 쉽게 설명을 해본다면 나는 몸이나 오원이잖아요 오원 몸이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몸이나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을 나라고 우린 지금까지 해왔단 말이에요 이건 상이죠, 상 몸도 상이죠, 모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은 인연생, 인연별 인연따로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먹는 거를 안 해주면 내 몸이 금방 죽잖아요 당장 지금 공기만 싹 뺏어도 여러분은 모지않아 죽을 수 있죠 몸이 있어도 공기만 수급을 안 해줘도 죽는단 말이에요 인연이 매 순간 이렇게 순환해서 해주니까 내가 그 덕분에 사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사는 거예요 공기 덕에 사는 거고 밥 덕에 사는 거고 물 덕에 사는 거고 그게 어떻게 나라고 할 수 있어요 인연 따라 그냥 왔다 가는 거잖아요, 몸은 생멸하는 거잖아요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모양이 있잖아요, 몸은 그래서 남자라는 모양 여자라는 모양 키가 크다는 모양 작다는 모양 이런 모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성이 아니죠 이걸 보고 살면 이건 견성이 아니죠 성품을 못 본 거니까 상만 본 거잖아요 아, 이 몸은 상이구나 아, 이건 성이 아니구나 됐네요, 그렇죠? 몸은 상이 아니에요 진정한 자기가 아니에요 이 성을 쉽게 말해 진정한 자기의 본래 면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상은 진짜 내가 아니라고요 상은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거니까 연생 무생이라고 했듯이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건 본래 생겨난 바가 없어요 모양만 그렇게 그냥 왔다 가는 거뿐이지 이 소리처럼 몸은 모양이에요 상이에요 그러면 색, 수상행식 할 때 색은 됐고 수, 느낌 느낌이 느낌도 모양이잖아요 내가 우울해하는 느낌이 있고 행복해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 어떤 느낌이냐에 따라서 이 모양을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로 모양을 다 그리고 있죠 내가 옛날에 그때 참 행복했는데 하는 그 이미지가 마음속에 떠오르잖아요 내가 옛날에 너무 힘들었는데 하는 그 이미지가 모양으로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감정 느낌도 상이에요 상 행복해하는 상 외로워하는 느낌 감정 그런데 외로움이 왔다가 가요 외로움은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 가잖아요 행복한 상황이 펼쳐지면 난 행복한 느낌 불행한 상황이 펼쳐지면 난 불행한 느낌 그렇죠 그러면 이 느낌이라는 모양은 상이니까 왔다가 갔잖아요 그렇죠 왔다가 가잖아요 상은 내가 아니죠 근데 신기하게 외로울 때 아 난 그때 외로웠어 하고 그 외로움을 아는 놈은 있었어요 외로움을 떠나갔을 때 아 나 이제 외로움을 떠나갔어 아 난 지금 기뻐 그 상은 왔다 가는 건데 외로움이라는 상은 왔다 가는 건데 그걸 누가 알고 있어요 그게 왔다 갔지만 왔다 가지 않고 늘 한결같이 여기서 그것을 알고 있는 놈이 있잖아요 그건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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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은 느끼면 왔다 갔다 갔는데 몸도 그렇잖아요 몸은 왔다 갔는데 10년 전 20년 전 몸과 지금 몸 다른 몸이잖아요 몸은 왔다 계속 가잖아요 지금 계속 오고 계속 가잖아요 물질적인 몸은 그런데도 이게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면서 늘 나 나 하고 있던 자기가 계속 지식되는 것 같잖아요 그게 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느낌은 왔다 갔는데 왔다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이 느낌을 알고 있는 놈이 있잖아요 생각도 마찬가지죠 색수상 생각도 옛날에 이 생각하다가 지금은 딴 생각해요 옛날에 이게 맞다고 생각하다 이제는 다른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옛날에는 성모 유치원 다니다가 지금은 불교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옛날에는 진보였다가 보수일 수도 있고 옛날에는 어떤 주의를 추종하다가 지금은 그걸 버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생각은 왔다 가죠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아 그게 틀렸구나 깨달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생각이 어디서 왔다 가냐고요 생각은 올 때 온 줄 알고 갈 때 간 줄 아는 그 놈도 왔다 가냐는 말이에요 이 성이 왔다 갑니까 생각은 왔다 가는 게 분명한데 이 성이 왔다 가냐고요 생각은 모양이 있잖아요 보수라는 모양 진벌하는 모양 옳다 그르다라는 모양 그 생각마다 다 나름대로의 그 생각의 모양이 있어요 그 모양 있는 생각은 왔다 가는데 왔다 가지 않는 이게 성이라고요 의지도 저 옛날에 히말라에 가고 싶었던 의지가 일어나는 그때는 제가 좀 미쳤나 봐요 그때는 이상하게 뻔히 안 되는 게 뻔한데 군에 있었으니까 군에 있는 동안은 한 달을 휴가 낼 수가 없는 게 뻔한데 이상하게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미치겠는 거예요 희한하게 의지가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 의지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굳이 뭐 가도 좋고 안 가도 좋고 상관이 없어요 의지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 의지가 이게 막 진짜인 줄 알고 중요한 줄 알았는데 그 의지 왔다 간단 말이에요 의지 인정 따라 왔다 가요 계속 바뀌어요 의지가 자신의 바람 욕망 다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살다 보면은 자기 의지 자기 욕망 다 바뀝니다 계속 바뀌어요 근데 바뀌지 않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나요 어? 난 옛날에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젠 그런 거 안 추구해요 다른 걸 추구해요 옛날에 물질적인 걸 추구했는데 이제는 정신적인 걸 추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물질적인 추구하던 그 의지를 가졌던 그 놈은 왔다 가 한번 그랬어요 근데 그때도 나고 지금도 나인 변치 않는 이 성적인 측면에 내가 있잖아요 의식 뭐 말할 거 없죠 분별의식 분별의식은 계속 인연 따라 접촉하면서 계속 바뀌죠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취하고 버리고 싶은 분별의식들 얼마나 많은 것들은 인생에 막 끊임없이 들어와요 들어오고 나가겠어요 근데 그 분별의식이 왔다 가잖아요 전부 다 근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그 먼저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분별의식보다 그걸 성이라고 이름 붙였단 말이에요 그런 게 뭐 따로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왜 그걸 볼 수 있습니까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걸 이 성을 볼 수 있습니까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냄새 맡을 수 있어요 맛볼 수 있어요 만져볼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거 생각으로 거둬잡을 수 있을까요 이 성을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을까요 헤아림은 헤아린 대상이잖아요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았다 하면 알게 된 내용물이죠 알게 된 내용물 그럼 아는 거는 어때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죠 아는 거는 왔다 가잖아요 알았다 아 잊어버렸다 아는 건 왔다 가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아 성품은 알았다 이렇게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왔다 가는 거잖아요 그건 성품이겠어요 안 거지 그러니까 안 건 성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르말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안 건 성품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근데 알았다 몰랐다 하는 이놈은 몰랐을 때도 있고 몰랐을 때 아 모르네 알았을 때 아 알았다 하는 이놈은 늘 있잖아요 늘 그러니까 아 스님 이제 알았어요 아 모르겠어요 그건 내용물이고 왔다 갔다 하는 내용물이잖아요 알았어요 할 때 드러나고 몰랐어요 몰라겠어요 할 때 드러나는 이건 늘이잖아요 늘 알고 모르겠다라고 있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언제 나와 있는 자기의 본래 면목이에요 늘 쓰고 사는 자기 살림살이에요 늘 쓰고 있는 자기 살림살이에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손가락으로 움직이고 숨을 쉬고 길을 걷고 모든 읽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이걸 드러내고 있어요 모든 것이 전부 다 이걸 드러내고 있어요 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모든 상은 전부 다 그 상 그 자체로서 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모든 물결은 물결 그 자체로 바다잖아요 파도잖아요 번뇌 즉 보리거든요 물결이 그대로 바다예요 모르겠다 나 스님 하는 말 도저히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어 미치겠다 이렇게 법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스님 저는 1년을 들어도 모르겠어요 2년을 들어도 모르겠어요 스님 얘기 들어보면 한 6개월 3개월 만에 알아차는 사람이 있다는데 저는 2년을 들어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하는 그놈이 그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데 자꾸 모르겠어 하는 그놈을 돌아보지 않고 자꾸 알려고 찾아 나선단 말이에요 이 공부를 어차피 확인하든 못하든 오래오래 이거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스님 제가 한 두 달 만에 빨리 이걸 공부 바짝 해가지고 깨닫고 나서 그 다음부터 내가 편하게 살 거예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불가능한 소리예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고 장거리 달리기 그것도 마라톤보다 더 긴 그러니까 갱참 30년이라는 말이 긴 나온 게 아니에요 최하 30년을 해야 조금 안목이 열렸다 그 과거로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 과거를 아직 공부를 안 하죠 어떤 마음으로 공부하시냐면 스님 제가 2년 3년을 들었는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니 남들은 3개월 6개월을 알아챈다면서요 그게 도둑놈심뽀잖아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그게 자기 욕심이잖아요 여러분 자기 상품 확인했다고 더 좋을 것도 없어요 어차피 상품을 쓰고 사니까 늦게 하고 빠르게 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늦고 빠른 게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원래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끝끝내 끝끝내 이 공부를 포기하지 않겠다 놓치지 않겠다 이게 오래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이 공부는 이 공부처에는 모든 절에 스님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절에도 그렇대요 일반 절에 신도님들이 보면 한 10년 단위로 신도님들이 싹 한번 물가리게 된대요 한 10년 전에 나오던 분들이 슥 빠지고 새로운 분들이 슥 바뀌는데 한 10년 걸린대요 근데 그렇게 바뀌는 절은 그래도 훌륭한 절이에요 그 얘기를 했더니 또 어떤 절에 스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도 내가 옛날에 젊을 때 얘기지 지금은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절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서 나 늙을 때까지는 이분들도 같이 늙어서 같이 가다가 내가 죽으면 이 절도 나올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도 내가 살 동안은 그래도 이분들도 한 분 한 분 이제 점차 돌아가시니까 눈에 띈대요 절에 나오는 노부사람들이 인원수가 자꾸 눈에 띄게 줄어든대요 그런데 이 코로나 덕분에 그 어르신들이 2년을 절에 못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2년 동안 이미 이제 열반에 드신 분들도 계시고 혹은 2년 절에 안 갔는데 별 차이 없네 싶어서 그냥 나이도 많았고 힘도 없는데 다리도 무릎도 아픈데 가지 말아야지 하는 분들이 갑자기 늘어나서요 지금 이게 이제 전 모든 종교가 처한 현 상황이랍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는 정교가 확 사라지는 거에 엄청난 역할을 할 것 같다고 해요 그런데 반면에 사람들의 어떤 영성을 추구하는 마음이랄까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이랄까 이런 거는 더 강렬해진 것 같아요 이게 유튜브가 신기한 점은 옛날에는 그 절에 다니면서 그것만 들어야 됐잖아요 내가 차는 지역도 한 곳이었고 그것밖에 들을 수 없었어요 제가 어제도 그 얘기했는데 사이비들이 주로 하는 말이 그거더만요 딴 데 가서 내가 이런 얘기 했다고 얘기하지 마 딴 데 가서 절대 얘기하지 마 너만 알고 있어 그러면서 이상한 거 자꾸 시키고 이러더만요 왜 딴 데 가면 내가 사이비라고 누가 얘기할 게 뻔하니까 들키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은 내가 지금 딱 세뇌시켜놨는데 딴 데 가서 세뇌한 게 들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다큐 같은 거 나오면요 지금도 그런 데가 있다는 게 경화금지 못해요 그 종교 지도자가 어린 애들만 뽑아가지고 데리고 산대요 애기 때부터 데리고 산대요 4살 5살 6살 때부터 그래서 걔네를 바깥을 절대 못 나가게 하고 딱 철저히 폐쇄된 왕국으로 삼아서 일시키면서 거기서 세뇌를 시킨대요 너희들은 여길 빠져나가면 죽는다 세상은 무심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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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다 넌 날 벗어나면 너희들은 죽는다 이걸 세뇌를 시키면 사람은 신기하게 세뇌됩니다 세뇌당한다니까요 진짜 그렇게 느낀다니까요 지금도 그런 세상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고발해가지고 TV도 나오고 그런 걸 몇 권을 봤어요 그렇게 돼요 사람들은 세뇌가 됩니다 그러던 옛날이었는데 지금은 이 인터넷 때문에 이제는 불자들이 기독교 천주교 채널도 볼 수 있고요 유튜브도 볼 수 있고요 또 수많은 인문학하는 강사들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인문학하는 강사들 얘기를 다 들을 수 있다 보니까 스스로 이제 다 판단이 돼요 철학자들 이 철학자 저 철학자들이 무슨 말 하는지 옛날에 유명했던 뭐 하다못해 노자 장자 공자가 뭔 얘기를 했는지 다 들을 수 있어요 다 듣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든 걸 다 들을 수 있다 보니까 스스로가 이제 쉽게 말해서 수준이 높아지고 안목이 열리니까 쭉정이가 느껴지는 거예요 철학자 중에 아 이런 거는 진짜 삿댄 철학이구나 아 이게 조금 좀 가까운 거구나 아 이 사람 말은 맞구나 이 사람 말은 아 이건 사기꾼이구나 보는 안목이 놀라보게 달라지고 있단 말이죠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이제 점차 아주 대중이 깨어나는 대중의 어떤 뭐랄까 공부가 몰라보게 그냥 확 올라가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옛날에는 스님이 되면 불교 공부하기가 그래도 그래도 훨씬 유력한 그런 어떤 게 있었죠 스님이 되면 계속 공부할 수 있고 스님 주변에는 다 스님이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금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여러분들도 스님이 오지하는 공부인들을 인터넷만 켜면 어디서든 늘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출가자에게를 걷는 거예요 겉모습이 출가가 아니잖아요 모양이 출가가 아니잖아요 진정한 출가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심출가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